두 리스트에 모두 존재하는 값을 반환하세요. set 자료용은 intersection, 즉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리스트를 set 자료용으로 만든 뒤에 end 연산자로 두 집합에 모두 포함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, list 함수로 다시 list 자료용으로 변환하면 됩니다. 1, 2, 3, 4, 3, 2라고 했을 때 두 리스트에 모두 존재하는 값은 2와 3이죠. 2와 3을 값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돌려주면 되고요. 이 리스트를 받아와서 둘 다 set 함수로 set 자료용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underscore a와 underscore b가 만들어질 텐데 set 자료용으로 변환이 되면 e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. 교집합을 구해서 그 다음에 list 함수로 list 자료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set 자료용에는 이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intersection이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.